이 조그만 게 웅퉁먹어대네 아빠 빨리 오세요 해봐 방금 쭉 친 것 같으네 봐봐 전화기 없어 이제 저 자리의 주인이 바뀌는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니가 없는데 죄가 없다 약한 편에 선 것도 죄 형님 대체 어디까지 가시려는 겁니까 무엇보다 몸 건강이 무사히 나와봐라 너와 한 전화를 죽음으로 내몬 중전의 목숨은 내가 직접 거두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